하이 하이 어우 내 목살이 힘없는 재킷니 어우 시간당 급여 뭐야 이거 두루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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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음 줄게 두루와 두루와 그냥 두루와 김케이님이 유튜브에서 전략부터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. 오늘 공룡도 즐겁게 다녀오시길 바라요 바라요 크라고 오세요 라고 하십니다 못 깬 거 어떻게 알았지 그 뭐야 전략가 아 10시 반이요? 11시 반 그 전에 와이파이 끊기지 않을까요? 그럴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원투쿨이요? 코어닝 결국 마이크 깰 거 같은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일단 내 따스는 아닌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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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아 제키는 왜 이렇게 잘해요? 네? 왜게요? 용시? 용시 하지만 이러다 잠시 동 nào 상 rights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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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헷갈린다 어? 왜? 아직 왜? 아직 움직여도 돼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방문을 보나라 난 뭐죠? 어? 어? 성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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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? 흠 흠 흠 흠 흠 흠 흠 깻잎 comp 흠 흠 흠 흠 흠 그리고 Q. 어, 공우, 빠를빨 힘들어 Bp님 머리 박으러 가시면 돼요 머리 박으래요 머리 박어 지약 뚜껑에 머리 박어 이미? 어, 이거? 이미 태용? 설마 깨는 거 아냐? 설마 합참채! 합참채! 로봇처럼 생기네 아 속본인데 걔는 원래 안오잖아요 다친 준비 한바퀴 동부 모여 그 사람 뭔지 알아요? 리밋 아 속본이 형 오 정백 정백 아 누가 썼다 아 누가 썼다 아 리밋도 프레코 구출 써요 구출 아 기출했네 0.1%다 안돼 자리를 써요 여러분 아 탕현 안먹었는데 아 진짜 진짜 0.1%야 아 탕현 먹으면 깨겠다 탕현 먹으면 깨겠어 아 아 깍질했는데 난 신성마하고 사연 박스 땡겼는데 낙인님이 안 죽었으면 깼네 데님 거울에 죽으셨잖아요 아 맞다 아까 죽었잖아 아 이거 데님 때문에 0.1%는 학자로 깎을 수 있는데 아 그러니까요 아 근데 아까 태연 누가 라이트가 이게 죽기감 걸렸던 것 같은데 아 아 0.1% 거기 있었네 거기 있었네 죽기감이 거기 있었네 안 했으면은 깨는데 아 그러니까요 그 죽기감 안 맞았으면 아 아 우리가 전멸이 갔네 바로만에 재키님 왜 이렇게 잘해 다른 사람 아니야? 말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어 재키님 대리 아니야 대리? 아까 말했네 대리인가? 어 해킹범인 줄? 네 지금 뒷건만 들어와있고 지금 해킹범 아니야? 해킹범 아니야? 하하하하 멀리서 목소리는 들려요 재키님 멀리서 오는 거야 하하하하 구원 안 해 하하하하 라 라 라 라 설마님 칼같이 살았어요 아 어? 어? 재키님 남색끼님 천지 있으셨어? 천지 태슈님이 갓겜이라 그래서 아 아 아 남 좋은 꽃 못 보겠다 아 오케이 오케이 남 좋은 꽃 못 보겠다 하하하하 최슈님이 구출로 당겼어야죠 아니면 뒤로 가서 방패를 위로주던가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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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하하하하 하하 설레지마 하하하 설레면 안돼 설레면 안돼 아 어 하하 아 하하 하하 플래그 뭐예요? 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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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원님 쓰실 때 외쳐주세요 우리 에오르제아의 힘을 보여주겠어 하면서 아 마창 리도그 하면서 포즈치 하면서 나는 이 세상을 구할 용기사 아 마창 리도그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아까 이거 안 써서 못 깬 거 아니야? 그때는 깰 줄 몰랐어 내게 몰랐죠 어 나 기절했다 망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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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기야 고마워요 펠트레스 펠트레스 있어 펠트레스 있어 아 어 아 또 못 깼는데 펠트레스 펠트레스 어 어 어 어 아 왜 아 아 펠트레스 펠트 펠트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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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펠트 펠트레스 еш 스패 아우 정신없어 짝쾌 자아아 빨리 자아 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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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환술봉! 환술봉? 환술봉! 와 있는거 민 죽었어 무상 무상 우리 주기로 했나요? 몰라요 우리 재킹님 혼자 무기가 없으시잖아요 네? 다 없는데? 마모 크리스탈이 뭐예요? 아 남아있었구나 그거 탈 것이예요 저 무상이 99 나와서 어떡해요? 우와 포기하면 되죠 딜 먼저 뭘 줘요 댄님 줘요? 아 나 가지라고? 고마워요 상의는 상의해서 주세요 상의는 상의해봅시다 상의는 상의해봅시다 다 선입차 해봐라요 해봐요 상의 다 해봐요 어 아 빨리 수박 아 낙임이 진짜 양식이 추박해 빨리 양식이 추박시켜 추박시켜 한술봉은 어떻게 해요? 주직이라서 2차 해봐요 아 캐슈님 아 캐슈님 캐슈님 왜요? 나이트밖에 없잖아요 아 잔용 쓸 때 바꿔 쓰려고 아 아쉽다 힐러돌 방패 버리고 한술봉 주는 거 아니에요? 대박 왼손에 왼손에 한술봉 아 죽겠다 와 못 깰 줄 알았는데 왜요? 방송용은 아니에요 항상 파밍할 때부터 시작이었어요 맞아 파밍 파밍할 때 시작이었죠 맞아 예전에는 아예 처음부터 트라이 했잖아요 지금은 다 이제 클리어하고 하는 거라 원래 트라이 할 때가 재밌는데 아 뒤로 날아가서 죽었어야 돼 일단 뒤로 날아가서 죽었어야 돼 호원이 딱 리밋 받고 아 해치웠나 이랬어야 돼 호원님이 말 안하니까 깨네 그래 안돼 우리 호원님 안돼 너무 빨리 깼는데 너무 빨리 깼는데 퇴근 조기 퇴근 저는 다음 주까지죠 네 도망 못 가요 아 아 도망갈라는 게 아니고 아쉬워서 아 아쉬워서 그렇군요 빠르면 화요일에 끝날 수도 아니면 화요일에 트롤 해갖고 목요일까지 끌어도 돼요 터뜨릴 거 다 터뜨릴 거 터뜨릴 거 수고하셨습니다 네 하와이는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화요일로 뵈요 다들 화요일로 뵈요 다들 고생하셨어요 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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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